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가! 뭐라 그러지? 모든 건 총망라되네요? 총망라? 자 갑니다! 올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엔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모시고 올해 개최된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전시회가 언제 개최되나요? 올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산키팩스에서 개최됩니다. 주로 어떤 제품이 전시되나요? 불찾기, 휠러더, 지게차, 콘크리트 펌프, 항타항발기,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와 어테치먼트, 소품, 광물소재까지 건설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됩니다. 와, 모든 건설기계가 총망라되네요. 네, 총망라됩니다. 건설기계의 고객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나요? 네,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기계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미니기차키트대, 지게차 두대, 회전링크, 웨이커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이번에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와! 본부장님,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전시회에 공식 유튜버 10분을 모집합니다. 공식 유튜버로 선정되시면 개인 계정에 전시회 홍보 영상을 2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기계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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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